자 여러분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지금 신세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펼칠 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정치권력은 강제력 이니까 합법화된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반항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너희들한테 지배를 못 받겠다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떠나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언어 자체가 여러분들 한글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참 미국이란 나라는 흥미롭습니다. 이게 주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번 보시죠.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뭐 다른 것보다는 이 주제도에 주목하거든요. 압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그다음에 카멜라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지만 무리한 정책이나 제도를 강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수틀리게 되면은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사가 캘리포니아 의회가 ai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는 입법을 강행하니까 당신들 입법 통과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본사를 그냥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미국의 강점인 겁니다. 오픈 ai사가 최근 실리콘밸리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킨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인공지능 법안 추진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은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텍사스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스카우트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은위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ai 법안 추진대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 법안이 ai 산업의 핵심을 전해할 수 있고 ai 규제는 주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나와야 되고 또 이 법을 캘리포니아 주가 이름 통과시키면은 ai와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경제력의 강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이 좀 비호일 줄 보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을 완장찬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치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아마 그 법안 상원의원이 계획하는 법안이 sb1047인 모아입니다. 그 법안 명칭이 sb1047은 이런 ai 성장을 위협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며 캘리포니아의 세계적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더 큰 기회를 찾아 줄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점은 경쟁력입니다. 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가. 체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방정부의 완장찬 대통령이라도 강행을 하기가 힘든 거죠. 다른 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은 상하원도 없고 앞으로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대통령 지방권력 국회까지 다 장악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참 걱정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래 갈 수 있겠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이런 두뇌들이 다 모인 때니까.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품이든 인재로서 성공한 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한국이 참 역동적인 나라네요. 대규모 언어모델 AI 이런 모델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엔슬로픽사인데 엔슬로픽의 이런 강력한 LLM 대규모 언어모델이 클로드인데 클로드가 모바일 앱을 출시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료입니다. 유료. 거기서 한국이 가장 다섯 번째 여러분들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많네요. 이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섭취하고 획득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나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이 앱을 여러분들 출시했는데 앱에 다섯 번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지불하고 클로드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1등이 미국 32.5% 인도가 9.6% 일본이 6.8% 영국이 5.1% 독일이 3.2% 그다음에 한국이 얼마입니까? 한국이 2.8%네. 경제력이나 경제규모 같은 걸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어떤지 본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술 수용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겹겹이 규제를 가해가지고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검증되지 않는 정책이나 제도를 사회적 실험을 대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사람이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상속세, 정려세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르추칼도 갈 수 있고 포르추칼 요즘 많이 가죠. 싱가포르도 옮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데가 미국이나 캐나다인데 그런 데는 시간 준비해가 이러면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후기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구한말에 살던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데가 현해탄 건너서 일본 그다음에 간도 정도지만 지금은 본인이 여러분들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지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민첩하게 새로운 신기술을 자기 돈을 지불하고 엔스로픽 사이의 신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역동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런 나라를 계속 이렇게 옥죄 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습니까? 돈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인민을 안 가더라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인민이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 etf 순자산이 17조 늘었는데 국내 기업의 이름들 etf는 1조밖에 않는 겁니다. 17대 1인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깨어나 가지고 국내 정치의 이름만 기업에 돈을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왜 수익률이 낮은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그동안 당신들 장사 잘 해먹었다. 이제는 우리는 한국 기업에 투자 안 한다. 올해 해외주식 etf가 이름 17조 원 늘었는데 국내 주식이 1조 원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16조가 대부분이 다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겁니다. 펀드에 투자가 여러분 16조가 미국이고 1조가 여러분들 뭡니까? 한국 etf인 겁니다. 온라인으로 다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싹 개미들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똑똑한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도 여러분들 방어하고 원화가치 여러분들 변동도 방어하고 달러와 자산도 갖고 갖고 있는 돈을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들 너희들 꼼짝마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이 떠날 겁니다. 그거를 관료들은 별로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옥재면 너희들이 어디에 갈 데가 있냐 꼼짝마 이렇게 하지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뭡니까? 그냥 투자인민을 가면 되고 여기 여러분들 뭐 중산층들은 그냥 펀드를 외국에 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클릭으로 다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자기 자산을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낳아놓을 수 있죠. 몸은 한국에 있지만 5년마다 온갖 여러분들 난리를 다 지으니까 얼마나 환심합니까? 그러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 잘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완장만 차면 인간은 뭐 별짓을 다 하려고 하니까 완장만 차면은 완장만 차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정치 권력이 이제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 권력, 국회 권력, 대통령이 다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선거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전부 한 권체도 다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여기 허 선구님 말씀처럼 세상 넓고 떠날 곳은 많습니다. 젊은 의사들 생각 똑바로 해가지고 의료제도 별로 안 바뀔 겁니다. 싸게 뭐죠?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으려고 한 제깍 치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서 다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대형 우랑주에 대한 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는 일이고 그 붐이 2022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복받은 거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세대하고 달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